5년 전인 2017년, 이곳에서 나는 너와 처음 만났다. 처음 너를 마주했을 때 어색하기도 했지만, 마음속엔 설렘이 차오르고 있었다. 너도 그때의 나와 같은 마음이었을까? 너가 기억할진 모르지만, 처음으로 가본 건물은 인곳관이었다. 여기가 지하 1층인지 아니면 2층인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빵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빵의 종류가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매운 빵을 그렇게 맛있게 먹었다. 그땐 고개를 잘 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처음이라 많이 쑥스러웠나 보다. 높은 계단을 올라가면 인문관이 있다. 나에겐 여전히 올라가기 힘든 계단이다. 인문관은 너와 내가 수업을 듣던 곳이었다. 이 길을 몇 년 동안 걸어와봤지만, 여전히 적응이 되지 않는다. 의자에 앉아 강의실을 둘러보니, 우리가 열심히 수업을 듣던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넓은 강의실에서 나는 교수님을 시선을 피해 잠을 잤지만, 너는 이런 내 모습도 이해해줬었다. 교수님은 아니었지만. 시험기간이 되면 도서관을 자주 갔었다. 수업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모르던 모습이 생각난다. 그래도 책은 점점 너덜너덜해졌던 것 같다. 그렇게 시간만 때우고, 집을 가기 위해 밖을 나오다. 도서관 앞에 있는 말동상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 저 말 위에 올라가도 될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같은 행동이지만, 졸업 전에는 한번 올라가보고 싶다. 넌 이러한 바보같은 행동도 이해해줄 거란 생각이 든다. 우린 학교 안에서 산책도 자주 했었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던 예술관, 우리가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인문관, 그 앞에 있던 공학관, 나에게 집과 같았던 인공관, 그리고 건축관, 보건관, 이학관을 지나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다. 그땐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았는지, 같이 걷던 이 거리가 그리워지는 것 같다. 5월에는 축제, 10월에는 체육대회, 이 모든 순간들을 우린 같이 보냈었다. 축제 때는 맛있는 것도 먹고 연예인을 구경하며, 대학의 문화 중 하나를 배웠고, 체육대회에 참여하는 나를, 너는 항상 응원해주며 지켜봐주고 있었다. 그때 우리는 참 행복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이별이 찾아오고 있었다. 2021년 3월, 2년 정도가 지나고, 너를 다시 만나게 될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린 1년이라는 시간을 더 떨어져 있어야 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국에서 거리두기를 실시할 예정이며,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들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 우린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였지만, 예전처럼 다시 만남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예전에 가봤다는 음식전도 가보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며, 추억들을 쌓아갔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이제 예전 같지 않고, 나는 이제 너와 헤어지려고 한다. 군대 가기 전에 2년, 그리고 갔다 와서 2년, 3년 정도 만난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오래 만났다고 생각하고, 되게 행복했던 순간들이에요. 저에게는 되게 큰 존재였어서, 배울 것도 되게 많았고, 그저 어리게만 했던 저를 많이 가르쳐줘서, 항상 고맙고, 미안한 게 크죠. 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긴 한데, 너는 나로 인해서 행복했었니? 혹시 나 때문에 힘들진 않았니? 그리고 후회하진 않니? 그런 걸 물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되게 아쉬운 것도 많아서, 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은, 다음에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 고마웠고, 사랑했다. 안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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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서대학교.